1대1 투혼 27연승 아재테란입니다 고수만 27승 0패가 뭐죠? 아이디가 나다 육렬인데 이미 사귀맵 아니죠? 아니 사귀맵은 아닌데 27승 0패가 가능한가? 가능한가? 일단 선글라스 끼고 5만원씩 가볼께요 27승 0패 상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다같이 해노 고수 김현상님 슈퍼채팅 2천이요 캐논넛이요 일단 가볼께요 잠시만요 일단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혹시나 27승 0패 힘든데 진짜로 몇살이심 당연히 야령은 아닐것이고 어 27승 0패를 해면 초구수인데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사귀뿐이거나 두개중에 하나인데 사귀맵 기간으로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아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엑? 여러분들 진짜 맞는거 같은데? 시청자분들? 가스는 5000맞는데 미네랄 1500맞고 상입에 반응이 27승 연패를 꽂았다고? 그럼 엄청난 실력자란 얘긴데 그러면 갑자기 쓰럽게 뭐 미네랄이 막 장소되고 이런건 아니잖아 맵이라는게 갑자기 이거 미네랄 1000맞 두개있나? 아닌데 하난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거 이기면 27승 깨는겁니까? 제가? 이기면? 맞나요? 에? 맞아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분인데? 안돼 전투에 낳을 부는다 전투한 날 부른다 이런게 그냥 나를 인도하니 미네랄이 부족했다는 전투에 목마르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한 날 부른다 제가 이기면 27승 0패에 오오 오바는 싸지 되지 말자 전투한 날 부른다 가시의 뜻을 받들어. 가오가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어둠을 위하여. 가오가라. 어둠을 위하여. 가오가라. 전투의 날 부른다. 용의가 능정해서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의 날 부른다. 제 하우스. 용의가 나를 인도하리라. 이스라엘 투.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야 이거 맞냐? 또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에? 잠시만. 진짜 야령이야? 혹시. 진짜. 야령이야? 잠시만. 여러분들. 잠시만. 여러분들.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요. 혹시. 집. 무슨 동 사시죠? 그럼. 저를 감사력으로요. 네. 그럼. 지역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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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star. 엥 pes. 어? 인 revenue to want. 아닌가? 그래? 헷갈리네 월까라간다 나도 아 잠시만 잘 안보이노? 이 야령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아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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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ㄷㄷ 에이 에 예? 예? 아잇 아니야 이거 맞아? 예? 아잇 아잇 5,6,8,9,10 5,6,8,9,10 5,6,8,9,10 5,6,8,9,10 5,6,8,9,10 5,6,8,9,10 5,6,8,9,10 5,6,8,9,10 저 야령 맞는거 같은데 진짜로 여러분들 저 야령 맞는거 같은데 진짜로 여러분들 저 야령 나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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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짓말하는게 진짜로 진심으로 이거 플레이살이 야령인데 뭐 진짜로 나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아니야? 귀엽지 멜롱 쫌 멜롱 이 에 아군 전사들이 도전 중이죠 으아앗앗앗앗 오..신갈 곳이? 아아앗 베스민 가스가 억퓨어합니다 플레이사들이 또 미사하냐? 진짜로 우리 preparing for me 이거 그럼 나는 전부의 일로 다 우사 칼라 나 내 외래 너 너 너 너 너 너 나 너 너 e e e 으 oh 아...플레이사니 졸라 비쌍하네 내가 망상 떠는 거겠지? 여러분들 재건이 없다고? 이제 좋게 안전하게 해 그리고 이제 나의 모양을 넣어주면 정말로 돌아가니 정말로 돌아가니 정말로 돌아가니 정말로 돌아가니 정말로 돌아가니 정말로 돌아가니 아군 전술에 저장 중인 것입니다. 이거 딱 꼬드겸은 것도 딱 요 아령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 꼬드겸이? 간다. 나랑 맞아? 뭐지? 여러분들? 예? 진짜 야령 아니야? 이게 짭 같은 찐 아니면 찐 같은 짭인데 아 팬이라고? 어? 예? 어.. 나? 팬이라는데? 야령 팬이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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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러분 자다 같이 고수 어? 진짱 예? 예? 오오.. 졌으니까 팬이라고 하는 거 아니..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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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야령? 졌으니까 팬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좀 그럴싸하긴 하다 여러분들. 약간 식민전이 그럴싸하긴 해? 하하하하 약간 여러분 약간 신빙성이 있긴 하다? 아? 예? 예? 어.. 희한하네.. 예? 어.. 아.. 야아.. 아니.. 야 이거 맞아? 예? 아니.. 아니.. 제대로.. 이거는 조금 쌀 것 같다구요? 령들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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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또 근데 쳐서시 당했네? 운도 쥐질이 높네요. 맞나요? 형들포포 할렐베넛 빠우장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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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우리 웃음 나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 너무 기뻐가지고 웃음이 나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수도 더럽게없어요. 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선생님이 쳐줄라 같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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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 살 것 같다. 노 team honey 오잇 근데 여러분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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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못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거에요. 포인트가. 우리가 봤을때에 뭔가 진짜 야령 순수한 팬인가? 혼란스럽네 어? 어? 나아? 내가 이거 맞아 예? 예? 어? 어? 이 친구 정말 에너 예? 어? 저 좀 어? 장단해지라 버릴 수 있어? 아잉나잉나잉 나 쫄라 쫄라 또 아니 여러분 이 친구가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제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아잉나잉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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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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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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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빌드일까 원팩 원스할까? 두팩일까 3팩크가 들어가고 어 근데 드라곤 침 4호를 안찍었잖아요 그죠? 안찍고 로봇 히스 올렸기 때문에 이럴때는 셔틀리브가 바로 가줘야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어그라다 어그라다 라이루 드라곤 침 안되고 별대로 한큐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맞나요? 원패고사인가 설마? 예? 원패고사에서 베이전은 못하겠는데 사이즈가? 원패고사인가? 원패고사 베이전은 못하겠다 이거는 바카닉인가 설마 잠시만 예? 어 잠시만 생각보다 바카닉일수가 있네 여러분들 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바카닉 사이즈인데 이거? 여러분들 맞네 이거 옛날에 야령이 이런거 잘했는데 옛날에 진짜 야령인가? 어 아 진짜 야령 아니야? 옛날에 야령이 이런거 잘했거든요 바카닉 이런거 어휴 진짜 희한하네 어 어 영하영하영하실 기호칭한테는 피리디는 어 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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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쌀것 같다구요 영희들 포기 리버가 가는순간에 또 돌올라 하겠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네 아 만약에 야령이었으면은 빼는 척 하면서 리버 방하는 척 하면서 아마 시간차로 이직으로 왔을거라 맞지 압박이? 맞죠? 에 그래서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야령이면 어 희한하네 이거는 뭐 에? 바람을 망상돌게 만들어버리네 아 아이고 조금 어 조금 어 죽여버릴 것 같은데 아 아 아 이봐라 처음에 상품 대동했나 혹시? 설마 스캔 뿌리는거 봤을때는 날카롭긴 한데 분명히 여러분들 딱 봤을때 그죠 여러분들? 어 맞잖아요 솔직히하게 이타민스 스캔 뿌리다는거 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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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는거 아냐 솔직히 우리가 한바 하겠다는건데 들어갑니다 예? 저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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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좋은 어 쌀 것 같은 에너 예? 어 어 어 어 예? 저기요 예? 예? 야령 아닌데 진짜로 여러분들 봐보니까 이거 어 영화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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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들 진짜 팬인가보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그냥 여러분들 야령 팬인가봐요 어 야령 팬이야 야령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야령 안녕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야령 팬인거 맞는거 같아 여러분들 어 27승 0패라 했다 희한하네 오리무중이네 진짜로 여러분들 아 아 네 네 그냥 제 알 컴퓨터 예 고맙 예 네 아 네 고맙 아 아